안녕하세요. 저는 3학년 2반 15번 최용규입니다. 오늘은 그래미티 스트렉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거는 쇠구슬이 굴러가게 해주는 길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쇠구슬이 잘 굴러가게 해주는 걸 만드는 거고 이 물은 제가 목말라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만들어볼 것은 여기 상자, 아니 이 책 앞에 표지되어 있는 그래미티 트렉스 의천북에 표지되어 있는 이 책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떻게 만들냐? 아, 여기 나와있는 대로 만들면서 했구나. 먼저, 다리는 거 만들어야겠다. 그렇지? 여러분, 이 책을 만들어볼까? 주문으로 이름보는것 같아. 오늘의 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끝났습니다. 이게 저렸sun과 세세가 뭔지zzzzz 처음으로는 세세가 만들어보기때문에 이번에는 세세가 만들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